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겨울배추 휴경제 시범사업을 도입합니다. 전라남도는 배추수급안정대책 추진을 위해 시군과 농협, 생산자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시범사업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전국 겨울배추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해남과 진도 등 두 곳입니다. 지원 단가는 3.3제곱미터당 1,250원으로 읍면 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14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편 배추 재배 면적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으로 산지 폐기가 반복되고 있으며 올해는 배추 가격이 높게 형성돼 농가 기대 심리에 따른 과잉 재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